목표값 찾기. 목표값 찾기는 수식의 결과값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값을 얻기 위한 입력값을 모를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목표값 찾기 기능이에요. 입력값을 모를 때 사용하는 거. 수식에서 참조한 특정셀의 값을 계속 변화시켜서 결과값을 구해주는 기능이다라는 거. 데이터 탭의 예측그룹에 가게 되면 가상 분석이 있거든요. 가상 분석 안에 목표값 찾기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값 찾기를 들어가게 되면 수식셀이 있고 수식셀은 말 그대로 수식이 들어가 있는 셀, 주소, 그 다음에 찾는 값이니까 숫자로 입력이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찾는 값 같은 경우는 수식셀의 결과다라는 거죠. 찾는 값은 수식셀의 결과로서 중요한 거. 특정한 값을 숫자 상수로 입력한다. 여기가 값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값을 숫자 상수로 입력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돼요. 아래시트에서 할인율을 변경해서 지금 할인율이 10%인데요. 이 10%를 변경하겠다는 얘기죠. 판매가격의 목표값을 15만원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 지금 판매가격이 18만원인데 얘를 15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라는 거고 목표값 찾기 대화상자의 수식셀에 입력할 값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 지금 D의 4 판매가격 지금 1000원 곱하기 수량이 200개니까 1000원 곱하기 200 그러면 2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10%를 할인해 주니까 20만원의 10%는 2만원 그러니까 20만원에서 2만원을 뺀 18만원이 구해진 거죠. 그러면 D의 4에는 수식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목표값 찾기의 수식셀에는 뭐가 들어간다? D의 4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찾는 값 같은 경우는 15만원 바로 목표값.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은 뭐라고 했어요? 할인율을 변경하겠다. 그러니까 할인율 B의 2 여기는 B의 2가 들어가는 거죠.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수식셀에 입력할 값이니까 수식셀에는 D의 4가 들어가는 거죠. 이래서 정답은 1번에 D의 4가 된다라는 거고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율은 10%고 단가가 1000원 수량이 200개 그러면 20만원인데 20만원의 10% 2만원이잖아요. 그걸 뺀 금액 판매 금액이 이제 18만원이 나온 건데 D의 4에서 제가 F1을 눌러보겠습니다. 수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앞에는 수량 곱하기 단가 빼기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B의 2 10%를 곱한 금액 그럼 뭐예요? 2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0만원에서 2만원을 뺀 18만원이 결과가 구해졌다라는 거고 데이터 탭의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수식셀은 D의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찾는 값은 15만원이니까 150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은 할인율이잖아요. 그러니까 B의 2 확인을 누르게 되면 25%로 변경이 돼야지만 15만원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25%로 변경되고 취소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수식셀에 입력할 값 이 수식셀에 입력할 값은 D의 4 그래서 정답은 1번에 D의 4가 된다라는 거죠.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